자막에 수고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. 무조건 EV! 무조건 EV 입니다. EV로 다 골라야 올라갑니다. 닌피아도 있어요. 닌피아. 정동기님 EV주로 닌피아 닌피아 한명은 닌피아 해요 닌피아 루카홈비친구 닌피아 하세요 닌피아 자 닌피아 남았습니다 상대편도 닌피아 남았습니다 닌피아 정동기님 닌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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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정동기님 안돼 그치 그거야 그거 그렇지 됐다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동기님 화이팅 야 뉴비 지키미 야 뉴비 지키미 야 뉴비 지키미 지키진 않았다고 한다 적당히 적당히 놀아주고 적당히 놀아주고 적당히 놀아주고 적당히 놀아주고 끝났다고 한다 키카츄 잘 부탁해 이건 니거야 그치 이건 내거야 아니 왜 먹어 니가아 됐어 어 뭐야 뭐야 왜 가운데 몰린거지 금강리 구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득이지 와 왜 저기 다 모였어 와 뭐지 에이아인가 에이아인가 우리가 완전 이득인데 우리 완전 이득인데 강아지님 강아지님의 컨트롤에 모든 친구가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야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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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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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팀이 야아 파란 팀이 먹었어요 야 파란 팀이 먹었어요 야아 중국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거 방어해야 돼요 방어해야 돼요 방어해야 돼요 방어해야 돼요 방어해야 되나요 근데 못잠나요 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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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들어갔어요 이거 아직 몰라요 게임 몰라요 누가 이겼을까요 야아 야아 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빨간 팀이 이겼습니다 야아 방어를 너무 잘했어요 빨간 팀 방어를 너무 잘했어요 야아 허 야 아슬아슬하게 야 하는 경기 아주 나쁘지 않았습니다 동기님 한 진화를 못했어요 진화해야 돼요 동기님 지금 거기 이브윙으로 지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안돼요 가시면 안돼요 가시면 안돼요 우리 이브윙 우리 귀여운 이브윙 아 안돼 나리님 지금 블루팀이랑 레슨팀 레벨 차지 못해요 너무 심해요 동기야 진화시켜줘 우리 명언 나왔다 아 이거 채팅창 켜야겠다 동기야 진화시켜줘 우리 채팅창 되게 재밌는데 화이팅 정동기 와요 정동기 막타 쳐봐요 영웅이 될 수 있어요 막타를 치면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영웅이 될 수 있어요 막타를 쳐봐요 우리 정동기 화이팅 정동기님 화이팅 정동기님 화이팅 일어나지 않았어요 꿈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이고 정동기님 화이팅 정동기님 화이팅 정동기님 화이팅 정동기님 화이팅 정동기сь